지금 정신 나갔어? 대충 하겠죠? 하나 둘 셋! 싸이. 뭐라고요? 싸이. 싸이 싸이 싸이. 디테일하지 않을까. 싸이. 싸이 아니죠. 자 저희 팀 나와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유기민 씨. 이건 쉽네요. 오 오케이. 정말 오바사래요. 표정은 아시겠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표정도 표정 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체.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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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트. 자. 여기서 마치면 경기팀이 이기게 됩니다. 유기민 씨. 현동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이거 어떡해. 저 엄마가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보여지 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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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 마음껏 보세요.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세요. 어? 그거를 하시면 돼요. 뭘지 몰라 지금. 시작. 잠깐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러. 알아 알아 알아.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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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심하게. 심하게 심하게. 뭐로 가는 거야. 시 하나 둘 셋. 아토피. 일행. 아토피. 일행. 아토피. 엄마 해봐요.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도. 엄마도 아토피야. 그게 뭐야. 간지러워. 간지러워. 근데 박준기 씨가 의회를 잘해가지고. 아 나 간지러워 하려고 그랬어. 아 간지러움이 문제가 될지 몰랐지. 단어가. 양세. 무승부. 내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자 과연 오늘의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나올 팀을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영 씨와 미덩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면. 주제 쿠키 세트 선물로 빌립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생일 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미덩이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1번. 눈에는 눈. 2에는 이. 내 생일인데도 그 친구만 초대하지 않는다. 그렇지. 똑같이. 2번. 자존심이 상해.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3번.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고 직접 물어본다. 그렇죠. 4번. 그래도 친구니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 준다. 야 이거. 아 이거. 태평양 같은 마음이에요. 나 이해해 준단 말이죠. 5번. 괘씸하니 선물 없이 파티에 가서 밥만 실컷 먹고 온다. 여의 딸. 제 딸도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초대하는 친구 명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들만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빠지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은. 제 생각에. 믿음이의 제가 보는 성향은. 믿음이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났을 때 믿음이는. 아 저 친구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본인만 안 불렀어요. 저는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아이야. 그냥. 정리 당했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해야죠 똑같이. 리헌이 형은.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어요. 아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어요. 그 친구만 안 불렀어요. 한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물 사들고 찾아가신. Robbie야講 proyect 내가 elk choix поговор morgen. lantern사 escol Boris 박a, 하는그렇습니다.